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행정법, TRS 행정법 변호사 시험 선택형 기출 해설집을 출간했는데 책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법을 시작한 이후로 5급 변호사 시험 또는 과거에 7급도 잠깐 해봤고 노무사 시험 강의도 해봤는데 한 열대권 책을 썼다고 봤을 때 사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영호를 끌어당겨서 영끌해서 뼈를 갈아넣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책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머리말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10회 10회 시험에 대한 총평 같은 걸 제가 위비스에도 써놨는데요. 특히 사례에서 브리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10회 사례는 나중에 보면 9회 내지는 8회 선택형 지문에 관련된 판례들이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런 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형은요.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례 또는 기록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통해서 그 판례가 어떻게 쟁점화되는지 이런 유기적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지문은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문제 39번인데 9회 문제일 겁니다. 기초 표시가 안 되었네요. 10회 선택형이 아니라 9회 문제일 텐데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고 밑에 해설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한번 볼게요. 갑은 사옥을 ACA 신축하는 과정에서 블루블루 내려왔는데 1번 지문 보면 도로조명허가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2번은 보면 의뢰 맞죠. 점용자가 나오면 도로조명허가 합천점용허가는 특허재량입니다. 의뢰 도로조명허가가 도로의 지상 및 지하부원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도로조명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 이게 지금 9회 기출 선택형 지문인데 올해 10회 사례 쟁점으로 나왔어요. 사례 쟁점에서 이 판례를 정확히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선택형 책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선택형 책들은 7구급도 마찬가지고 우리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법사는 다 판례를 오래부치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제가 직접 해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번 잘 안보일텐데 실제 책을 보면 키워드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키워드. 이 키워드를 통한 가독성을 높이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례에 쓸 수 있는 쟁점 이름입니다. 보면 도로조명허가의 법적 성질이 되어있죠. 그리고 다반기에 써야 될 핵심 키워드까지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게다가 여기 밑에 있는 팁은 뭐냐면 팁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 또는 법적 모의고사의 지문 또는 7구급에 유사한 지문으로 객관식이 나올 수 있는 전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허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광업허가, 도로조명허가, 재건축점위조합산입인가, 공무원임용, 귀하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허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옆에 보면 도로조명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관리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명허가의 본래 목적 취지에 반하는 도로조명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 그리고 판례. TRS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문제집은요. 조문과 판례도 여러분이 보기 좋게 제가 다 합축이 일어났습니다. 판례도 여러분이 읽기 편하게 사실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 잘 안 읽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적 용어로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소송의 대상도 나오죠. 주민소송의 대상, 도로조명허가는 재산관리처분에 해당되고 이행관계금은 공무원의 부가증서를 게을리한 사항, 이건 조문이에요.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선택지 질문에 많이 나왔죠. 다만 지출원인의 선행하는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 공부할 때 선택형 지문, 그리고 사례 기록에 써야 될 쟁점 이름과 키워드, 그리고 관련된 유사한 지문에 관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학습할 때는요. 선택형 지문에 키워드를 잡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문제와 해설에 키워드가 잡혀있거든요. 키워드 위주로 보면서 본인이 쭉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지문도 거기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이미 다 있어요. 가독성을 높이면서 본인이 시험 막판의 선택형 이 책을 통해서 기출을 정말 30번에서 1시간 동안 훑어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시간의 효율성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선택형의 반복을 통해서 선택형 지문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례 기록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거는 9의 26번 문제인데요. 이 신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4번 지문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해서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지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이 4번 지문 있죠. 이것도 9의 선택형 지문인데 올해 시험 문제잖아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소외 대상과 재소기간 준수 여부를 설명하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작년 9의 변호사 시험 선택형 지문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출제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는 판례 압축, 판례 키워드, 가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답안지에 써야 될 쟁점 이름과 답안지에 현출해야 될 판례 압축, 그리고 관련된 판례도 키워드를 잡고 쓸데없는 부분들은 법률 용어로 해서 다 압축해놨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관련된 거,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지 신청, 선택형 지문에 나오는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5번도 볼까요? 이거는 아마 판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요. 공법상 계약 D급번 보세요. 계약 해제 통문은 실제 징계과 유사함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등원 통지를 하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법상 계약을 해제할 때는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올해 10회 문제입니다. 10회 사례 문제예요. 따라서 올해 시험 문제로 쟁점이 나온 많은 것들이 8회, 9회 선택형 지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통해서 사례와 기록까지 같이 동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따라서 그냥 답만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뭘 써야 되는지 이런 쟁점이름 같은 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국가배상인데 국가배상 관련해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뭐 팁 보면은 7급, 8급, 9급 변호사 시험 통틀어서 법정 모의고사까지 해서 관련된 모든 판례를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자, 책 한 권이지만 사실은 이 책 한 권으로 우리의 행정법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 기록도 동시 대비를 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서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정말 뼈를 가르는 책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특히 답안제에 써야 될 쟁점이름과 써야 될 판례 이건 쟁점 답안제에 있는 판례를 옮겨 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의 행정법을 특히 공법에서 행정법을 정복하는데 이 TRS 변호사 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이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돈행정법 연구소에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을 통한 강의는 TRS 에듀에서 촬영해서 곧 런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